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1960년도 3.15 부정성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40대 초반 41살이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때 최인규 씨가 내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내무부 장관이 진두지휘를 했는데 40살이니까 얼마나 힘이 넘쳤겠습니까 아주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3.15 부정성을 진두지휘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행장의 이슬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슬이 되는데 최인규 씨가 나중에 최후 진술하는 걸 보면 후회도 좀 있었지만 이렇게 정권을 재탄생시키는 자유당 정권을 재탄생시키는 그런 일을 깔끔하게 성공시키게 되면 인생이 좀 편안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이제 최후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다 보통 사람들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이익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단계에서는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의 핵심 수뇌부들은 이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조작된 숫자를 발표해 가지고 이 숫자가 완전히 뭡니까 바닥까지 까밝아질 때는 본인들이 생각을 못했을 전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공 박사가 저렇게 밝혀 가지고 아무리 방송하더라도 방송을 조연 매면은 그냥 몇 사람 안 보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게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밝혀지리라고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인들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지울 수 없는 선거 사기 점검을 남겼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후 이 정도 시간의 문제지 결국 그 사람들이 법정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도 선거 부정을 해 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시장도 되고 군수 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본인들의 여러분들 뒤를 봐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판사로서 이런 경력을 잘 관리해 가지고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법연수원 원장 정도 되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그다음에 행정처장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원장 정도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편안하게 이런들 마치고 나면 퇴직해 가지고 정간예후로 몇 년 정도 돈을 좀 벌고 편안하게 대형 노폼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부러움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들어갔는데 실물을 거의 모를 거라고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판사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지만 어제 여러분들 강 기자 중앙일보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회의는 건성으로 하고 회의 시간을 5시 정도 잡아 가지고 잠시 한 30분 여러분들 회의하고 결제 받고 회식하고 그다음에 수당 받고 헤어진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핫바지가 아니고 그냥 도장 찍는 기계로 판사들을 활용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원장을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정점에 서 있단 말이죠 일단 김용빈 씨는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것이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다 기준으로 약 37%를 조작했고 선거인 숙인으로 7.551%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37,771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거소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은 패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김용빈 씨는 이제 김용빈 씨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김용빈 씨 보고 지금 그냥 사표내라고 하는데 일단 범죄에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이런 기획한 범죄에 김용빈 씨가 사무총장으로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두지휘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려든 거죠 이게 영원히 묻혀 가지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면 김용빈 씨는 살겠는데 이게 발각이 돼 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를 다 여러분들 까발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김용빈 씨가 죽게 생겨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패거리가 돼 놓으니까 국민들이 99%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 하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버티는 가장 중심에 핵이 사무처의 최고자리인 사무총장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김용빈 씨가 지금 그런데 그나마 지금 괜찮은 것은 만일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밑에 사람들이 거부해 가지고 못하겠다 하면 지금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김용빈 씨가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거겠죠 김용빈 씨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안 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표를 던지고 못 나오면 그냥 완전히 3.15 부정선거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그때는 지방에 있는 경찰서나 이런 행정관청을 동원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맹목상 최고 책임자은 누굽니까 노태학 씨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은 누굽니까 김용빈 씨지 않습니까 그러면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최인규가 누가 되는 겁니까 1등이 누가 되겠습니까 김용빈이 되는 거죠 2등이 누가 되겠습니까 노태학이 되겠죠 3등이 누가 되겠습니까 사무차장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차하면 골로 가게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김용빈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부들을 설득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부정선거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김용빈 씨 생긴 걸 보면 그런 이야기 하기가 힘들게 생긴 겁니다 완전히 그냥 그 양반이 얼굴마담이 돼 가지고 완전히 자기 경력을 다 망치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듬태기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고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태학 씨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태학 씨 밑에서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가 저질러진 거거든요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노태학 밑에 세 번의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키키타 님께서 김용민 시대에 언급했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판사로서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고 나가거나 이렇게 할 만한큼 그렇게 안 생겼어요 원래 판사들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판결 내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수긍하지 그 사람과 다투어야 될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민 씨가 아참은 꼴로 가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씨는 정면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선거 부정 문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그런 프레임에 본인이 걸려드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한동훈 함께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항의하거나 대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많이 알려지게 되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